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나나나나나! 오늘은 어떤 재밌는 일을 해볼까? 음? 어? 맞다! 브래드 이베스가 요즘 그렇게 잘 된다고? 내가 가서 트집을 잡아서 망하게 만들어줘야지! 윌크! 오늘도 손님들의 머리를 멋지게 변신시켜볼까? 네, 사장님! 어? 저기 손님이 와요! 어서오세요, 손님! 오늘은 어떤 머리를 해드릴까요? 저는 요즘 상큼한 머리를 하고 싶어요! 음! 상큼한 머리라! 오! 그치! 윌크! 준비해주게! 네, 사장님! 사장님! 상큼한 딸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상큼한 초코 딸기가 완성! 어? 이건 내가 원하던 상큼한 머리잖아? 와! 너무 예뻐요! 나나나나나! 오! 안녕하세요, 브래드 아저씨! 지니는 여기 어쩐 일인가? 다름이 아니라 지니도 머리를 예쁘게 바꾸고 싶어서요! 그건 좀 곤란하다네! 그렇지, 윌크! 맞아요! 빵들이 아닌 사람은 머리를 손질하기가 어렵다고요! 왜요? 왜요? 지니도요! 지니도 빵들처럼 멋진 머리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제발요! 제발요! 한 번만 해주세요! 어? 이렇게까지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윌크! 준비해주게! 여기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빨간색과 초록색, 검정색을 이용해서 지급 뿌려주면! 짜잔! 우와! 내 머리가 햄버거가 됐잖아! 하지만 지니에게는 다른 더 멋진 머리가 필요해요! 윌크! 아주 까다로운 손님이 걸렸어! 검은색과 초록색, 빨간색을 이용하면 수박을 만들 수가 있지! 달아나라 수박수박! 마지막으로 씨를 뿌려주면! 짜잔! 우와! 내가 좋아하는 수박으로 머리가 변신됐잖아! 우와! 맛있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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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머리가 너무 동글동글한걸요! 지니는 뭔가 옆으로 화려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으로 화려한 게? 뭐가 있지, 윌크? 아! 빨간색! 있잖아요, 그거! 그거! 그거? 어? 현란한 다리, 무시무시한 찌개! 상큼한 꽃을 더하면 꽃, 개머리 완성! 우와! 엄청 마음에 들어요! 어? 나나나나나! 으악! 저게 뭐야! 무시무시한 빨간색에 희엄찬란한 꽃까지! 으악! 무섭다, 무서워! 네! 새 머리가 무섭다구요! 무시무시한 다리가 10개, 까만 눈동자는 2개, 으악! 비린내까지! 비린내! 그래도 아저씨, 이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요 옆에다가 이발소를 만들었는데 지금보다 더 빠르고, 아주 저렴한 값에 내가 머리를 다시 예쁘게 만들어드린다구요! 정말요? 그럼 저 거기서 머리 해볼래요! 아주 좋아요! 그럼 나를 따라오세요! 네! 어? 손님! 돈은 내고 가셔야죠! 옆에 이발소가 생겼다니 가봐야겠고! 여기가 바로 세근맨의 이발소입니다! 어떤 머리를 해드릴까요? 음... 진이는 다른 친구들이 부러울 만큼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멋진 머리를 하고 싶어요! 그런 머리라면 아주 좋은 게 있다구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이걸로 아주 멋지게 변신시켜드리죠! 버터를 바르고 반죽을 올린 다음에, 이것을 쯤에 떡은 문어를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마요네즈를 뿌려주면 완성!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지? 냄새가 엄청 심하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게 냄새가 심할 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어? 그렇다면 다른 머리로 변경해드리죠!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다른 머리로 변신시켜주세요! 바다에서 무시무시한 상어를 건져올려 그대로 지닌 머리에 씌어주면... 짜잔! 조스바 머리가 완성! 아주 쉽군! 세상에나! 내 머리가 상어로 변했잖아! 어? 진이는 멋진 머리를 하고서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 거라구요! 이런 머리를 하면 친구들이 다 도망할 거예요! 이 머리는 절대 안 돼요! 안 돼! 뭐야! 엄청나게 까다롭잖아! 흠... 안 되겠다! 최후의 재료를 쓰는 스마켓! 잠깐만 기다리세요! 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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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머리라면 분명히 만족스러울 거라구요! 길바닥에 떨어져있던 음식물들을 긁어모아서 정성스럽게 붙여주면... 짜잔! 좀비 머리가 완성! 이게 뭐야! 머리가 아니라 얼굴 전체까지 좀비로 변했잖아! 이게 뭐예요! 빨리 내 머리랑 얼굴을 되돌려 달라고요! 아니 이렇게나 멋진 걸 왜 도대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지? 그래도 입을 쓰여서 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진댓 말이지! 썩은 재료를 이용해서 하고 있었구만! 윌크! 당장 경찰에 신고하게! 네 사장님! 어? 경찰? 도망가자! 어? 그래 다저씨! 제 머리랑 얼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말게! 내가 아주 멋진 머리로 변신시켜주겠네! 농부가 키운 아름다운 꽃잎을 모아 하나하나 열심히 붙여주면 향기로운 꽃머리가 완성! 우와! 세상에나! 내 머리가 아름다운 꽃으로 변했잖아! 역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니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너무 멋지고 감사합니다 브래드 아저씨!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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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